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팁을 위해서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런데 수분 측정을 하게 되면 피지 과다, 수분 부족... 그래서 제가 수분 크림을 찾다가 이미 유명하기도 하고 쿠팡, 이네트소, 소셜커머스에서 일일 본트리, 짜잔! 골드 밀크 스팅크림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용기 자체는 우유크림이라고 불리는 걸 나타내듯 굉장히 뽀얀 느낌이네요. 그리고 크림 자체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이고요. 바르니 타 크림보다 훨씬 부드럽게 바르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수분 크림을 바른 쪽은 손 관리를 받은 듯 즉각적으로 밝아지면서 촉촉한 느낌이 눈에도 보이네요. 제가 지금 맨 얼굴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 텍스처 자체가 이게 골드 밀크 스팅크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우유천하예요. 이거 보세요. 되게 쫀쫀하고 느낌상 엄청 수분 가득할 것 같아요. 일단 반만 발라볼게요. 일단 흡수력이 대박인 것 같아요. 이쪽은 안 바른 상태니까 비교샵 보여드릴게요. 틀리죠? 되게 수분광이 되게 돌아요. 이거 되게 끈적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촉촉해요. 이 정도? 이렇게 좋은 골드 밀크 스팅크림은 선양유, 당나귀유, 마유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이 제품을 아침에 비비크림과 섞어 바르던지 아니면 자기 전에 듬뿍 발라서 수분을 촉촉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수분을 가득 먹은 텐텐한 피부를 여러분 모두 갖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본트릭 골드 밀크 스팅크림으로 관리하시면 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 유바였습니다. 안녕!